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는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망을 주는 인사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의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께 그냥 완전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사망권세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권세 이긴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잡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사망권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늘 말씀하고 다녔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도 놓쳐버렸고 보통 사람들도 기억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분만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 교동문을 읽어봤지만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있을 수 없음이니라. 700년 전에 그분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었고 실제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사망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도 그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질 수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평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도 돌아가셨다. 제자들이 선지자가 죽어버렸다. 하면서 엠마옥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면 24장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은 이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아셔야 돼요. 인사 중에 제일 기쁜 인사가 뭔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제자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뭔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인사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좋은 말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설교를 듣고 참 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뒤에서 인사하다 보면 설교 끝나고 인사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철렁해요. 좋은 말씀으로 들려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들려 그러면은 제가 목표에 실패한 거예요. 좋은 말씀은 종교에 가도 좋은 말씀이 있고 학교 가도 좋은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 책을 봐도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좋은 말씀이 중심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주관합니다. 교회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매일 교회 왔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답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모든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뭘 못 믿느냐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교인들이 많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둘째가 뭔가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다. 교회 가니까 좋은 말은 하는데 훌륭한 말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건 참 내가 믿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얘기하는 것은 불신자라서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가 뭔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죽으면 끝인데 무슨 천국 지옥에 있느냐. 불신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 보고는 이단이라고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단 덮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었고 그게 베드로였고 그게 사도바울이었고 그러면서 교회사의 루터였고 그러면서 칼빈이었고 무딘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 중에도 나는 양심적으로 부활이 안 믿어진다. 양심적으로 아주 얘기했습니다. 훌륭하지요. 그런데 그 양심이 그를 구원 못합니다. 그 양심이 흑암, 재앙,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어느 날 교회는 복음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훈련 가서 듣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어진다. 지금 그렇습니까? 시대시대마다 그래요. 성경에서 늘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히브린들이 피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어린 양 첫 새끼로 은약 있는 예배들은 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믿어가 안 돼요. 열심히 믿어서 문제입니다. 오늘 진짜 복음 알면 열심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100주년이 되어 가지고 기념사업으로 성경을 번역하자 했습니다. 그게 선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공동 번역을 만드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원문에서나 70인역에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싸웠어. 왜 싸웠느냐? 이사회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느리. 그런데 그 중에 몇 분들이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느냐.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로 고치자. 이래 가지고 대판 싸운 거 있지요.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부인하는 것이고 천국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저께도 신부님 한 분이 계시는데 공부를 안 했는 사람이 얘기하면 몰라요. 이스라엘 가서 유학도 하고 독일에 가서 정통신학도 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하고 했는데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도의 부활은 정신적인 부활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배운 사람들이 지금 극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개몽주의 사상에서 우리 생각에 가지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속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먹고 자고 사는 것 위주로만 생각해요. 육신적인 눈 가지고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들이 내가 살며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시대에 본 것 가지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글씨 쓸 때에는 부스로만 쓴 시대입니다. 제가 그때 그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단지 500년밖에 안 돼요. 돌아가 가지고 세종대왕님 이거 부스로 쓰지 않고 그냥 키만 눌리면 줄줄줄줄 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커지게도 나오고 적기도 나오고 빨간색으로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그리고 이걸 붙이면 저기 중국에서도 그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세종대왕이 저놈 잡아라 당장의 눈치 처참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서 거짓말하느냐 이래야 될 거예요. 500년 지났는데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10년은 과거의 500년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고 변화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분을 뭐라 그러냐.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가 배운 지식이 갇혀 있느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요. 전능하사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도 내 생각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제자들이 또 열두 제자들이 엠마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전부 다가 자기 생각과 틀에 갇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훌륭한 니고대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아 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씹뿌리는 것. 땅의 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십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 발견했는 것 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금을 가지고 고기 잡는 것.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나라 얘기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타락한 인생은 근본 죄성이 있어서 원죄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배운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지 않아 하고 내 생각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직자가 되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기는 알아도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을 모르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그 죄가 무슨 죄냐. 생명 대신 거리도를 놓치고 마귀말을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이 허무 맹랑한 세 가지 주장이 가장 보금적으로, 가장 영적으로는 과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담이 놓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죄인이 놓은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 아담의 후손 아닌 분. 원죄 없는 분. 그분을 보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겠다라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과학 중에 과학인 거예요. 오늘 또 타락한 인생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고 거저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이것밖에 모른 거죠. 안 늙으렸고 얼굴 수술하고 거기다가 똥도 넣고 그러면서 또 땡기기도 하고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여기만 전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희게 안 보이려고 물들이기도 하고 그러나 전도서 12장에 뭐라 합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 비밀 모르니까 온 천지가 역사 속에서 항상 사망권세가 잡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그리고 살구꽃이 핀다. 머리가 휘어진다. 맷돌 가는 소리가 점점점점 없어진다. 이빨 빠진다. 창이 흐려진다. 눈이 어두워진다. 결론나기를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이 지은 죄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 저주, 지옥, 두려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 성령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도 귀신은 믿어요. 성부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도 재산은 지내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임만한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의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배운 그 지식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대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리토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예수 그또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또 이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되어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 그또가 부활하셨을 때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언제냐? 춤분 후 첫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왜 그렇느냐?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지킬 시간이 없어요. 그냥 복음붓 들고 전도하고 복음붓 들고 순교하고 왜 그래요? 예수 그또의 십자가 부활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봤기 때문에 핍박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250년이 지나니까 날짜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모여서 그때가 언제냐? 춤분이 지났다. 그때가 언제냐? 보름이 지난 때였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었다. 그래서 부활절은 언제냐? 똑같은 날짜가 아니에요. 날짜를 알 수 없어서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때는 충분히 지났고 그리고 보름이 지나고 첫 안식일 지난 첫날이었다. 그래서 부활절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오늘 또 두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가 시질이 일어나고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 그또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또의 부활을 누가 제일 먼저 받느냐? 성도가 본 게 아니고 불신자,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왜 지켰느냐?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니까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혹시 제자들이 도둑질해가지고 또 사기 치는 면은 안 되니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지켰는데 지진이 나면서 돌이 굴려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전부 다 기절하고 강 큰 사람은 달아나가지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큰일 났다. 이거 소문 퍼지면 큰일 난다. 우리는 조직이 망한다. 그리고 돈을 주고는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도둑해 갔다 한 거예요. 그래 소문 내란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제자들이 전부 순교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에 생명 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참말인데도 두드러 패면은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잠시 거짓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에 생명 걸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두 제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전부 순결 다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짓말이다. 이것들은 이단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죽이기 시작했어요. 스대반을 죽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네 신의 아이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리세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왔다가 대한민국이 진짜 잘 사네. 나 이제 북한 안 간다 하고 안 가는 사건과 같을 정도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개종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보면 교회사에도 예수 그리도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나 이거 거짓말이다. 나는 고고학자인데 고고학을 해가지고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야 되겠다 하고 연구하고 고고학을 하다가 찾다 찾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도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붓을 꺾고 무릎 꿇고 예수 그들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벤너라는 작품을 쓴 뉴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만났고 기록했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구의하게 전부 예언됐었습니다. 수없이 예언됐고 수없이 그 예언된 대로 그리도가 오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언된 말씀도 성취되요. 오직 성령이 너희께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도 이단들이 재림을 갖다가 쏘겨먹고 이렇게 가지고 재림 얘기를 안 하지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다시 오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할 때까지 너희에게는 증인이 되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세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말씀하셨습니다. 게시록 22장까지, 21장까지 말세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했는데 오늘 또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 놓으면 예수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부약에 보면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호세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 예수 온갖 사람들이 많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냐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석가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으면 우리는 석가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돼요. 공자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공자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자 무덤이 있고 석가 무덤도 있고 소쿠라테스 무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뭔가?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어요. 상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예언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지파에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 10장 9장 여기에 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세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다위세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예언됐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험을 잇남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잇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암을 입었도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래서 덮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셔가지고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이사야 35장 9절입니다. 53장 9절입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부자인 아리마데 요셉이 와가지고 뭐라 했느냐? 예수님 시체를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데 요셉 부자가 그 무덤에 장사를 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예언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동문 읽었습니다마는 부활 예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가스 5장 2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나시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울 중에 적지 않아다. 네게서 다스린 자가 나오겠다고 말씀하신 거 있죠. 머리 나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이 조금 배우면 그 배운 것 가지고 뭐랬냐?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그게 언제냐? 그거는 학문이 이성이 발달할수록 그래요. 그럼 이성 발달할 때마다 그렇냐?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성이 발달하면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할수록 어떻냐?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해요. 개몽주의가 시작이 될 때에 영국에서 외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망원을 가지고 과학자가 저 천체를 아무리 봐도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막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또 한 사람이 또 나가가지고 나는 사람들을 칼로 수술해봤는데 심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 심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또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쳤어요. 개몽주의의 이성이 발달할 때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주최 측에서 얘기해요. 아무도 없어. 박수만 치고. 하나님 없다고. 더 연사 없습니까? 그런데 나이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깨끗하게 옷을 차려 놓은 할머니 한 분이 딱 나가시더라고요. 과학자님 그 망원경 나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하고 같이 한 번 봅시다.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는데 그 망원경 가지고 공기를 과학자님은 봤습니까? 바람을 봤습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 칼날 좀 주십시오. 당신 어머니 수술 한 번 해봅시다. 그 심장에 당신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당신 어머니는 그걸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그 심장 속에 있는지 한 번도 우리 수술해 봅시다. 의사가 아무 말 못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영혼 안 보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식입니다. 우리는 연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해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감정.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연구해야 될 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백 년 또 못 사는 인간들이 백 년 지나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리고 500년 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갇혀가 살았던 세계가 있었는데 우리 생각 가지고 부활을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간 내에 과학이 발달할수록 시간도 절대적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도의 십자가 부활은 인간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돼서 말씀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과학으로 맞느니 안 맞느니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성경은 과학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죄 문제였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을 갖다가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니까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전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대로 내가 하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게 틀렸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옥 갑니까?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진질도 모르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으면 뭐 지옥 갑니까? 이렇게 말해요. 신분이 안 붙으면 지옥 갑니다. 500년 전에 아니라 2, 300년 전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는 거죠. 노예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신분이 그래요. 신분이. 그 당시에 신분이 그렇다니까. 신분이 양반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적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질문한 그 사람들처럼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갑니까? 해적선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렸더라도 군함에서 보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해적선이에요. 해적선에 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해적이란 거예요. 군함에서 보면 오늘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모른다. 이 지구상에서 마귀의 종도 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놔놓고 그걸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 아무 잘못도 없지만은 그 자체가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 그대의 십자가 부활은 인간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십자가 여자의 후손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다는 거예요. 물로도 안 되고 기름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법에는 예수 그대의 죄 없는 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뭔가? 부활은 사망 권세 깨뜨린 거예요. 부활은 죽은 권세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약 때부터 계속 예수 그대의 피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뭔가? 요한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께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무중말쟁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욕심부르게 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사람을 죽이는 일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거짓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건세 속으로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망 문제 해결하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사망 문제 해결하는데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우물가에서 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영적으로는 생명의 물이다. 소경을 눈뜨게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오천명 떡을 먹이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모든 인생들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출세 얘기하잖아요. 출세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죄와 죽음, 사망, 지옥, 마귀권세에 잡혀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도가 생명인 줄 알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망이 이김에께 삼킴바되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그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된 사건이 뭔가? 십자가와 부활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안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려 거짓말의 생명 건 사람이 없습니다. 열두 제자 전부 숨겨야 마르투스 증인이 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교회 왔다. 예수가 누구인가? 왜 부활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이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뭔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계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뭔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세 가지 문제를 완전 해결받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해결받았다? 매일매일 예배드리시면서 누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후대들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네 우리 아버지가 죄 문제 해결받았네 죄 문제 해결받았네 우리 아버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집중할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실적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나는가? 오늘날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가 지금 어지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줄 모르겠습니다. 스포전 목사님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장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와 우리 기도의 성령의 역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인만웰 비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이 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죄 문제 해결하고 흑암막이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 권세를 삼킨 바가 되는데 오늘 또 배운 많은 사람들이 배운 것 가지고 이 예수 그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인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인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2, 3, 7 나라 살릴 수 있는 증인들 일어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